그때 말이야 그 남자 바람 피웠을 때 난 안 참았어 근데 아빠한테 할 얘기가 많았는데 아빠는 더 이상 내가 궁금하지 않은 것 같다 나 왜 이렇게 됐을까? 서른 여덟 아이돌 하나 있으시고? 네 뭔가 이렇게 크지 같아 자기야? 그리고 나는 제가 형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나는 결혼하고 봐 여 여행 차라리 아버지 아버지 왜 이제야서 주인이한테 아빠 노릇을 하려는 건데? 진짜 그렇게 좀 하던지! 왜 애호랜스럽게! 아이, 내가 그동안 못했으니까. 너 죄책감 때문에 그러지, 죄책감. 야, 이거! 아, 왜 이래? 예, 예, 예. 일랑 비슷해!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제 3자는 빠지라고! 빠지라고, 리허! 아유, 도망가자. 도망가자. 내 손으로 죽었어. 괜찮아! 어! 나, 우리 가구나! 나! 아들, 채굴, 채굴, 채굴! 나, 이리 와. 멋진 너.